이 호피는 사이즈가 좀 있으니 어떤 분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이거 혹시 오시거든 가지고 가세요 또 여기도 어떤 분이 탐색 와가지고 한 점 이렇게 또 놔두고 갔네요 제가 또 촬영만 하고 저도 놔두고 갈게요 색깔도 안 좋고 진짜 안 예쁘네요 또 여기도 한 점 있는 것 같으네요 이 호피도 쉐이크하믄 진짜 호피들이 다 못생겼죠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애기 호피라도 보여줄께 기분은 좋네요 아주 귀엽게 생겼죠 고맙다 보여줬어 또 화상약초가 한 점을 해왔네요 진짜 없구만 못생기고 여기도 누가 다 주도갑구만 그러니까요 일단은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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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피야 보여줘서 고맙다.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. 코피는 못생겼지만 그래도 빛깔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니까 구경할만하네요. 확 튀어나와. 확 튀어나니 확 튀어나. 화산나투가 물타매갖고 이렇게 또 한 대만 했답니다. 좋긴 하네. 또 여러분들도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또 보여준답니다. 아이고 힘드네. 여기도 또 한 대만이 있네요. 아이고 뭐라. 그래서 색깔이 다 이쁘네. 동글동글해. 미주면 길어. 진짜 못난이네. 진짜 못난이네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뭐라. 아이고 뭐라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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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뱃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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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으로 사라 DM. 이 цен과 다른 chicos. 진짜 못생겼다. 진짜 못생겼는다. 그렇지 엄마가 남자친구가 없어졌어요 꼬비가 너무 멋있어요 전화가 좋아한 짱질리를 보여 드립께요 저구마 메뉴신 멋있쫌잉 여기도 이쁜 지오피가 또 한 댐 있네요 여기가 또 저그마한 지오피가 큰 바위 밑에가 한 점많이 있어요 또 아주 작고 귀여운 이쁜 호피가 또 한 점 있네요 귀여운 꼬마 네요 꼬마 호피는 이제 없고 이렇게 이쁜 돌이 한 점 보이네요 귀엽게 생기네 이게 저그마하게 해갖고 이쁘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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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